이번에는 반드시 한 번에 성공하겠습니다 한 번에 한 번에 할 수 있죠 지난번에 거의 다 됐잖아요 그거는 다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더 있으라고 그랬던 거죠 오늘은 다 할 만큼 했어요 우리 가을에 하고 싶은 거 가을에 시작 일단은 가을이 되기 전에 코로나가 사라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직접 팬클럽들과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즐거울 것이고 좋을 것이고 사랑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며 정말 무궁무진한 컨텐츠들을 할 수 있을 것이고 40초 게임인 줄 아세요? 아 40초 게임 아니었어요? 40초 게임이거든요 아니 아까 분명히 40초로 들었는데 네? 이거 왜 한다는지 내가요? 아 좋은 주제가 떠올라 주셨네요 이탈리아에서 차를 어떻게 뺐는지에 대해서 뭐라고요? 지금 일산에서 이탈리아까지 차를 빼는 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네 오늘 저기 손님 몇 분 오셨어요? 여덟 분 오셨네요 여덟 분 오셨어요? 이렇게 답답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헤드셀을 좀 벗겨야 되는데 지금 헤드셀을 저기 가만 있어봐 괜찮아요 놀라셨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이거 헉 놀라셨죠?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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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펭귄은 마음먹기 달렸어요 아시죠? 네 좋아요 아 힐링이 아니고 킬링이라고요? 힐링입니다 여러분 써은 탕후르소 편안 하시고身모흡 하시고 후 후 오 좋아요 머리 한마pe 하겠습니다 두피가 편안해야 돼요 편안하시죠? 얼마나 편안하세요? 많이요. 좋아요. 귀신 비로 나가 나가 저리 나가요. 여러분 어때요? 표정 보세요. 좋습니다. 손수님 어때요? 편안하시죠? 네. 안녕히 가세요. 손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손님에 맞는 제가 용품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손님. 이빨을 지금 안 닦으시나봐 이를. 아까 그 소수님 아니에요? 아닙니다. 목소리가 비슷하시네요. 아니 스스로 못 닦을 거면 왜 달고 다녀요? 빼야죠. 손님. 이를 왜 못 닦아요? 잘 닦겠습니다. 잘 닦을 거죠? 네. 한 장모님 들어가실게요. 어머 반갑습니다. 자 그럼 여기 계시면 제가 잠깐 준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계세요. 어디 갔어? 뭐 볼일이 있다고 나가셨어요. 무슨 볼일이야? 차 빼달라고. 차 빼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모셔보세요. 아니 이거 지금 예약 지금 밀려있어요. 시간없어요. 네 다 가셨어요. 이게 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고인다. 여기가. 여기 없네. 여기 없네. 여기 없네. 어머나. 거짓이. 자 빨리 갑시다. 지금 예약이 밀려있어요. 이거 봐. 지금 머릿결이 염색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머릿결이 많이 상했으니까. 머릿결이 좀 잘라냅시다. 머릿결이 좀 잘라냅시다. 잠깐만. 왜요? 차 좀 빼주세요. 저기 이탈리아에 있어가지고 뭐요? 거기로 빼주러 가셨어요. 댓글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네. 아 저보고 도망가라는 분들이네요. 네 굉장히 많으신데요. 차 빼러가라고 빨리. 아 안 그래도 지금 차 빼러가라고. 차 빼러가라고 전화 오는 것 같은데. 네. 기회 잡으셨을 때 지금 바로 가셔요. 저기요. 어. 이리 오세요. 혹시 차 빼러가시냐. 아 네. 어떻게 갔어요. 계신 말씀이세요. 밖에 차 없는 거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리로 오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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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으세요? 아. 아니요. 아. 아프니까 창춘인걸. 지하주차장이 지금 이중주차 한 사람 찾고 있다는데 지금 내 차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네. 아. 아. 아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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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 괜찮아 괜찮아. 몸이 좋아지고 시보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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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무 시기 고객님 어떠셨나요?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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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